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가 무럭이고 여기가 광어, 찬붕 이쪽은 뱃살 쪽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2인 모듬에는 숙제 다시가 안 나와요. 기본적인 것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서비스를 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2인 모듬에는 추가를 하셔야 된다. 5,000원이거든요? 네.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잘했어요. 난 맞췄어. 물을ками가 있으면 더 맛있게 도착하고 익숙해져요. 예술. 이제 키가 된 것 같고 뭐, 여기가 온다. 팔이기이까스 드디어 잔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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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